세코야 국립공원의 명물인 셔먼 장군 나무에서 이말떨어진 모로 바위는 공원에 빼놓을 수 없는 랜드마크인데 1858년 달프라는 백인이 인디안의 안내로 처음 이곳을 오르면서 알려졌습니다. 모로는 스페인어로 회색 말이란 뜻인데 아마도 바위의 색깔과 연관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해발 6725피터의 모로 바위는 하이스에라의 많은 화강암 바위와 마찬가지로 화산활동으로 서서히 식으면서 융기한 후 오랜 세월 깎이고 부서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다듬어졌다고 합니다. 바위에 오르면 북쪽으로 그레이트 웨스턴 디바이드 산맥이 펼쳐집니다. 설치된 안내판을 통해 고어봉의 이름을 하나씩 짚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산허리를 구비구비 돌아가는 도로와 트리리브스 마을도 보입니다. 안내문에는 모로 바위에서 아래편 마을까지 4000피터의 편차로 에리조나에 있는 그랜캐년 깊이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눈 내리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는 모로 바위로 통하는 도로가 차단되므로 여름과 가을철이 방문 적기입니다. 바위를 내려온 후 우측의 크레센 메더우 길로 들어서면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터널로그라는 통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1930년대 세코야 국립공원에 머물렀던 CCC의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경제공항 당시 정부에서 설립한 CCC는 젊은이들이 정부 주도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받은 월급을 가족들에게 보내 생계를 꾸려가도록 한 정책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과 정부 주도 공사를 도맡아 했는데 도로 및 다리건설, 트레일 만들기 등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경제의 대공황이 끝날 무렵 발생한 2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징집되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세코야 국립공원 내에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버스 본부는 라치폴인데 셔먼 장군나무, 울버톤, 자이언 포레스트 미지엄, 모로락, 크레셋 메더우를 구간별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합니다. 참고로 아침 8시 이전에는 셔틀을 이용하지 않고도 모로락과 크레셋 메더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진정한 산림역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크레셋 메더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